나는 커플 나는 솔로 나는 아무 노래 챌린지에 멈춰있는 아재 나는 만화탕탕탕으로도 챌린지 할 수 있는 MG 나는 송은희 대표의 소속사 연예인 나는 이제 막 계약이 만료된 FA 대여연예인 공감대가 있을까 싶은 두 사람이 만나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 나누는 시간 비공감 댓글 네 아침봉 수요일 코너죠 비공감 댓글 시작했습니다 3월에 만나고 6월에 다시 만나게 됐어요 MG 대표 뮤지션인 박문치씨입니다 어서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재방문한 박문치입니다 재방문치입니다 저희 보는 라디오니까 카메라 보고 또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재방문치입니다 아니 우리가 처음 만나고 나서 시간이 좀 흘렀는데 네 굉장히 큰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연예인한테는 제가 생각할 때 이 변화가 가장 중요한 변화일 것 같은데 네 FA 대여가 되셨어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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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일단 지금 이 자유의 몸을 좀 즐기고 있는 상태고요 네 그 이렇게 쿨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서로 쿨하게 이제 혹시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네 뭐 문치씨랑 계약하고 싶은 회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아 예 예 반드시 이 조건은 지켜줘야 된다 뭐 이런 게 있나요? 뭐 물은 애비 땡만 먹어야 된다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없고요 진짜 너무 현실적이어서 깜짝 놀랄 텐데요 그 외주는 이제 따로 이렇게 외주라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네 어쨌든 그 뭔가 회사로 들어오는 그런 거 말고 그 외주 작업도 따로 아 개인의 작업하는 거? 그렇죠 개인 작업에 대한 이제 계약이 계약 조항이 또 중요하죠 그거는 내가 다 먹겠다 네 뭐 그거는 제가 다 하니까요 아 그거 중요하죠 네 그거는 진짜 제가 그 작업실에 처박혀서 정말 저 혼자서 계속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거는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릴 수 있죠 네 조윤경님께서 어머 박문치님 반가워요 형 오늘 복숭아 같으세요 화사 그 자체 감사합니다 와 그런 멘트는 저는 거의 살아보면서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복숭아 같다라는 얘기 어떤가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 복숭아로 사는 삶이라 약간 저는 들으면 간지러울 것 같거든요 옆에 털 잘못 맞지면 간지럽잖아요 복숭아 아 저 기생충이 생각나네요 아 복숭아는 언제 들어도 기분 좋은 말이죠 아 그래요? 뭔가 어 뭔가 그 주름진 그런 느낌은 아니고 또 뭔가 탱글한 그런 느낌이잖아요 어쨌든 저도 나중에 써먹어야겠어요 네 권지은님이 역시 문치님 아침봉에서 또 만날 줄 알았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지은님도 알고 계셨군요 사실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뭔가 그날의 좀 케미가 살짝 심상치 않지 않았습니까? 아 예 저도 느꼈습니다 사실은 뭐 제가 요청하기도 했고요 아 예예예 아 진짜요? 네 아 그럼요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뭔가 문치씨와는 네 만나야 될 것 같다 오 네 네 아 뭐야 살짝 감동 아 이럴 때 제가 그 멘트 배우 멘트를 하면 되나요? 어떻게요? 복숭아 같은 문치씨와는 아 살짝 지금 톤앤매너가 좀 맞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아니 이제 6월이 시작됐고 여름은 사실 네 페스티벌의 계절이잖아요 아 그쵸 그쵸 문치씨도 6월에 뮤직 페스티벌 참여 굉장히 많이 하시죠? 올해는 좀 신기하게 페스티벌에 참여하게 됐어요 뭔가 작년에는 페스티벌 되게 많이 했었는데 올해는 좀 그 제가 어쨌든 밴드로 많이 페스티벌 했었는데 이번엔 앨범 작업이 우선이라서 페스티벌 많이 안 했거든요 못 한건데 근데 그 이번에 그 DMZ 페스티벌라는 곳에 이제 이센스님 세션으로 함께 하게 됐고 쿠키원탑? 예예 우와 그 쿠키원탑 이센스님이랑 함께 하게 됐고 그리고 이번에 아시안팝 페스티벌이라고 또 이제 거기서 CHS로서 무대를 CHS는 뭐예요? 제가 하고 있는 밴드 3월에도 말씀드렸던 그 밴드 같이 하고 있는 그 밴드 공연을 하는 거예요? 예예 아 그렇게 되는구나 아니 안명진님께서 근데 봉디는 마라탕탕 후루후루 이거 모르시겠죠? 두 분이 같이 챌린지 해주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마라탕은 아닌데 이게 뭐죠? 오 진짜 모르시는군요 네 모릅니다 이게 지금 모든 뭐랄까요 그 쇼츠를 보는 사람들의 뇌를 장악한 노래입니다 저도 쇼츠 많이 보는데 저 이 얘기 처음 들어요 이런 거 못 들어보셨어요? 그럼 제가 선배 마음에 이 부분 못 들어보셨어요? 뭐하는 거죠? 이게 어디부터 설명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거를 이거 만드신 분이 되게 어리세요 지금 중학생이 그러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 그 친구가 만든 그 챌린지가 완전 대박이 났어요 이게 마라탕과 탕후루를 합친 합성어고요 마라탕후루 그 노래가 되게 중독성 있어요 아 이게 그걸로 이제 챌린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라탕 후후루 왜냐면 제가 마라탕후루 마라탕후루 아니고요 마라탕탕후루후루 아니에요? 아 이건 가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건 뭐예요? 마라탕후루라는 노래예요 마라탕후루? 네 왜냐면 제가 네 선전폭을 했거든요 오늘 라디오 시작할 때 뭐라고요? 나는 젊은이다 아 독일사람이다 어 그 무슨 말이에요? 젤멘이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올드한 유머를 선보였네요 어 또 저희는 약간 그런 거 있습니다 어떤 유럽은 다 좋은 거 아닌가요? 오 좋죠 약간 젊은이 하면은 유럽 젊은이 베를린 힙한 거 아닌가요? 잠깐만요 지금 저도 지금 아재 소리 듣게 생겼거든요 저 오늘 MG로 나온 거기 때문에 이쯤에서 그만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성별, 세대, 취향, 직업도 다른 저와 박문진 씨가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소한 논쟁과 갈등 상황을 각자의 생각대로 공감을 해드리고요 의견 자유롭게 마음껏 보내주세요 50원에 유료 문자고요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사연 소개된 모든 분께 유산균 보내드릴게요 아니 그리고 최근에 음악 작업도 굉장히 열심히 하셨어요 아 맞습니다 엑소의 수호 씨 레드벨벳의 웬디의 콜라보 노래죠 치즈 작사 작곡에 참여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소개를 조금 부탁드려봐도 될까요? 일단 그 수호 씨가 굉장히 그 브리팝에 푹 빠지셨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어떻게 어떻게 뭔가 섹시한 노래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엄청 많이 하다가 이런 주제를 던져주셨어요 수호님이 그래서 치즈라는 주제고 어쨌든 그 가사에서 이제 녹였던 내용이 치즈가 뜨거울 때는 쭉 늘어나잖아요 근데 차가울 때는 툭 끊어지잖아요 그게 뭔가 사랑의 빛대여서 그런 내용으로 써봤고 그리고 저 포함해서 이제 이 곡을 작곡한 작곡가들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는 트랙이라서 세상에 나온 게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젊은이니까 이 문추 씨가 참여한 곡이죠 소 웬디의 치즈를 젊은이의 스타일로 한번 제가 소개를 해볼게요 기대돼요 수호 웬디가 함께 합니다 치즈 수호 웬디의 치즈 뜨고 왔습니다 박아름 님이 말씀대로 저는 유럽을 약간 선호하거든요 유럽 스타일로 하면 유럽 소내 공연을 마치고 돌아온 유럽 소녀 유럽 소내 공연을 마치고 돌아온 수호 웬디의 약간 영국 발음은 뭐라고 해야 될걸 치즈 아예 모르겠는데요 구라파 소내 공연을 마치고 돌아온 뭐 그런 거 있겠네요 일단 얼마나 더 이제 얼마나 더 젊어질지 정말 기대가 돼요 소개가 깜짝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비공감 댓글 사연 만나보도록 할게요 7493 님의 비공감 댓글 사연입니다 요즘 애들이 쇼폼 중독인 건 알고 있습니다 점심 먹고 휴식 시간에 젊은 직원들이 3355 모여서 꽁꽁 얼어붙은 한광이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챌린지를 찍더라고요 제 나이 45 젊은 직원들과 친해지기 위해 챌린지 배워보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점잖게 마음으로만 따라할까요 참고로 저희 회사는 디자인 관련이라 다른 곳보다는 수평적입니다 어떤 게 좋죠 이걸 제가 듣기는 했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한광이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이 영상은 봤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챌린지예요 이게 이제 그 기자님이 한 게 음악이 붙어가지고 그걸로 춤이 만들어져서 이것도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 잠깐 그러니까 이 고양이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걸어다니는 고양이 영상에 음악을 붙여요 그걸 또 춤으로 네 그게 비트가 생겨서요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이거 어르신들이 많이 하는 이거 석쌤 너구리 오징어 너무 젊어서 깜짝 놀랐어요 지금 아니 이거 어르신들이 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하는 게 아니라 아니면은 아니면은 이거 아니면은 정말 꽁꽁 얼어붙은 한강 이게 딱 뭐냐면은 예전에는 시장이 많았잖아요 거기서 싸다 싸다 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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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3천원 약간 뭐 이런 거 할 때 제가 지금 손뼉으로 쳐서 그렇지 그 비트가 아니긴 하거든요 아니 손뼉은 안 찌로 싸다 싸다 골라 골라 오늘은 3천원 내일은 5천원 싸다 싸다 골라 골라 이거 아닌가요? 아예 아닙니다 그럼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7494님이 저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어 공감을 하겠다고 네 살짝 직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녀 하는데 문치씨가 가르쳐준 것처럼 그렇게 가르쳐줬는데 아 나 이거 알아 싸다 싸다 골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정말 7493님 위해 좋은 예를 보여주신 거예요 안 된다 그러니까 안 된다라기보다 사실 이곳의 분위기를 좀 알면 더 좋겠지만 일단 마음으로 따라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네 언젠간 꼭 미래에는 같이 찍고 계실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아 그러면 뭐지? 챌린지를 따라해보는 게 낫다 어 아니요 그 전까지 그냥 자연스럽게 있자 자연스럽게 어떻게 이렇게 그러면 말하지 않고 박수만 쳐요? 아니면 속삭여 싸다 싸다 골라 골라 이렇게 이게 자연스러운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직원들이 이런 거를 찍고 있다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진짜 내가 그 자연스럽게 생각이 드는 대로 궁금하잖아요 궁금하면 궁금해하고 그게 뭐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어 그럼 다음에 어 이거 이거 모르세요? 이거 같이 찍어요? 하면서 이제 같이 찍을 수도 있는 거고 아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러지? 뭔가 너무 마음이 앞서서 예예예 그렇게 행동하지 마라 이거죠? 그쵸 그리고 너무 억누를 필요도 없다 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예예예 야 그게 사실 제일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요 방보미님께서 이거 아세요 혹시? 인천 앞바다의 사이다가 되어도? 이게 뭔지 모르.. 이거 모르세요? 아휴 이 젊은이 안되겠네 인천 앞바다가 사이다가 되어도 이거 몰라요 그게 뭐예요? 아 이거 나 너무 신나했다 아 이런 거 약간 몰라 아니 아까 아까 분명히 국민학교도 모른 척 하고 싶어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모른 척을 아예 안 한 분이 저는 몰라요 국민학교 아 아 모르시는구나 역사 시간에 소학교는 배웠어요 아 소학교? 호우 호우맨 저랑 비슷한 분이 있네요 어 김덕선님이 알아듣는나 짜증 네 아 아 아 제가 진짜 좋아하는 네 챌린지가 있긴 합니다 뭐죠? 저는 진짜 역사적인 챌린지라고 생각해요 뭘까? 그 챌린지에 관련된 노래를 들을 건데요 네 네 최신 유행곡인가요? 완전 최신이죠 어 지코의 아무 노래 아무 노래 하하하 하하하 음 Good morning 새로운 하루가 Now start it 모두 어디론가 각자의 걸음을 걷지 아름다운 이 아침에 별일 없는 보통의 오늘이 네 얼마나 소중한지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교입니다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교입니다 아침봉 4부가 시작됐고요 오늘 뭐 저 때문에 많이 놀라고 계신 분이에요 박문치씨와 비공감 댓글 계속해서 함께 해볼게요 동그래 여러분도 사연 들으시면서 사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편하게 나눠주세요 이번 사연은 문치씨가 읽어주세요 김상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사무실에 새내기 여자 직원들이 크롭티나 짧은 치마를 입고 오는데 저도 꼰대인지라 좀 더 점잖게 입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말을 하면 정말 꼰대일텐데 좋게 좋게 뭐라도 해도 되는 걸까요 뭐라고 해도 되는 걸까요 회사에 그러니까 이게 그거다 크롭티를 입는 것보다 직장에 크롭티를 입고 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음 그쵸 어떠세요 음 이게 좀 그 사실 저는 상관없다 파인데 이게 또 신경이 쓸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무슨 회사인지를 몰라서 그쵸 그게 애매하죠 이게 회사에 따라서 분위기라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사실 뭐 크롭티가 전혀 상관없는 SBS는 제가 생각할 때 크롭티가 전혀 상관없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조금 복장이 자유로우면 아 근데 또 그런 의견이 있네요 제작진들이 방송국도 크롭티는 없다고 이게 뭐 제가 생각하는 모든 이제 공중파 방송국들이 겪고 있는 어떤 현상이죠 늙어가고 있다 그래서 신미디어에 그래서 밀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미디어라는 말 다 좋았는데 그 표현 뉴미디어도 좀 그런가 아 신미디어 아 신미디어 좋네요 매울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복장에 관해서는 네 저는 자유로운 편이라 그쵸 근데 이건 굉장히 조심하시게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 상관님이요 네 그쵸 사실 복장을 뭐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러니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뭔가 그게 정말 나에게 해를 끼치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 표현 너무 웃긴데 자네는 나에게 해를 끼치네 그 복장은 그러면 갈아입긴 하겠다 자네의 복장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내가 역류성 식도염이 생겨네 이런 식이면 탁월해 근데 뭔가 뭔가 탁월하긴 해요 네 아 근데 사실 얘기하는 게 조금 그 위험할 수도 있다 우리 봉그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볼게요 네 정종현님께서 네 복장 가지고 뭐라 하는 건 레알 했건데 한재영님 입는 건 자유지만 회사 안에서는 최소한의 예의는 지켰으면 이라고 보내주셨고요 러벌블님께서는 어차피 꼰대인데 그냥 대놓고 말하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 좋은데요 정수경님 나도 유교 사상이 있어서 한마디가 아니라 난 백마디 할 것 같아요 난 싫어 그래도 회사인데 공과 사는 구별해야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만약에 그런 회사라고 하면은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정장을 입고 있는데 한 명이 그룹을 입고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아니 근데 혹시 그런 반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정장을 입고 있는 남성분이 자켓을 벗었는데 셔츠가 민소매야 아 약간 그 뉴스 진행에서 뭔가 바지를 잘 안 갖춰 입었다라는 반바지라든지 룰머 아들처럼 네 어 그러진 않겠죠 그쵸 근데 이게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회사 분위기에 따라서 네 맞아요 왜냐 그런 분위기가 아니면 아무리 복장의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네 누군가는 불편해할 수 있거든요 그쵸 사실 그 분위기를 이제 봐가면서 입는 것도 어쨌든 그 사회적인 사회생활의 뭔가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그분도 좀 신경 쓰긴 해야 될 텐데 또 말을 하자면 모르니까 참 어려운 문제네요 네 그래서 신정은님이 입는 것도 자유 입은 것을 보고 욕하는 것도 자유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사실 이게 제일 좋죠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이게 정답이네요 맞아요 사실 뭐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사람에 따라서 네 그러면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미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아들의 최애 음식은 라면입니다 칭찬받을 상황이 생겨서 뭐 먹고 싶어라고 부르면 언제나 라면 특별한 날이니 뭐 먹고 싶냐고 물어도 또 라면 무조건 라면이래요 그렇다고 평소에 라면을 못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주 2회는 먹는 것 같은데 왜 자꾸 라면 라면 하는지 모르겠어요 전 건강식 단백질 식단 해주고 싶은데 좁혀지지 않는 의견 차이네요 두 분 조언해 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라면이 맛있죠 네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관리하는 것만 아니면 아 주 6회 정도 먹고 싶어요 라면이 너무 맛있어요 네 근데 요즘에 그런 거 나오지 않나요? 아 건강식 라면? 맞아요 요즘 그 이제 겉면도 나오고 맞아요 라면도 이제 어 좀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뭔가 웰빙 라면 이렇게 해서 아니면 이런 거 어떨까요? 수민님이 귀찮으시지만 않으면 네 면도 수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수도 알죠 라면 장인이 하는 것처럼 좋은 거 넣어서 뭐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고기 같은 것도 삶아서 기름기 쫙 빼고 이런 거 제가 봤을 때 그러다가 정수민님 건강이 안 좋으십니다 정수민님 건강을 버리고 아들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데 둘 다 건강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주 2회면 양호할 것 같아요 아드님이 나이가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고등학교 때 자기 전에 매일 라면을 먹었거든요 라면 두 개 밥 말아 먹었거든요 이런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칭찬받을 상황이 생겨서 뭐 먹고 싶어? 라고 물을 정도면 엄청 나이가 많은 아닌 것 같아요 나이가 되게 어린 나이인 것 같은데 사실 라면을 그냥 더 오히려 많이 먹여서 라면이 질려버리게끔 이미 어릴 때 다 라면을 떼게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오히려 이렇게 이제 뭔가 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릴 때는 못하게 하면 더 하고 싶고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더 뭔가 보상심리처럼 라면이 먹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봉그래들의 의견을 저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0514님이 뭐를 먹고 싶은지 묻지 않으면 됩니다 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뭔가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저도 이 방법 가끔 쓰거든요 그냥 얘기할 때가 좋아요 그냥 오늘은 뭐 했을까? 뭐 먹자 이렇게 결론 지어주는 거 아이들한테 오히려 그 건강식이 칭찬해줄 그러니까 상인 것처럼 말을 해줘도 좋겠네 오늘 정말 열심히 했으니까 콩자반 먹자 이런 식으로 시금치 먹자 그거 혹시 그거 먹고 나서 다 먹고 나서 휘파람 물어야 돼 벌칙처럼 뭐 그런 거 아니죠? 다 먹고 나면 콩자반이랑 시금치 먹고 휘파람 물어야지 통과야 뭐 이런 거 아니죠? 아니 근데 그거 있잖아요 그 초등학교 때 그 되게 유명한 썰인데 어떤 선생님이 멸치 한 박스를 들고 와서 집에서는 절대 안 먹는데 자 이거 퀴즈 맞춘 사람들 맞출때마다 이거 멸치 하나씩 줄까? 저요 저요 이러면서 반 친구들이 저요 저요 이래가지고 멸치를 다 나는 어떻게든 멸치 받을래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뭘 하면은 다 좋은가봐 그쵸 공부 말고 다른 걸 하면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뭔가 이제 그런 게임처럼 좀 다가가도 괜찮을 것 같다 그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네요 네 네 봉그래들의 의견 문치님이 하나 읽어주세요 네 김보라님 어머님 요리 실력보다는 라면이 나은 거 아닐까요? 반찬 시켜 먹어보세요 그럼 잘 먹을 겁니다 아예 새로운 지점을 또 집어주셨네요 근데 이거는 제가 봤때 수미님 입장에서는 이런 말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 심의 거는 걸 수도 있어요 아 아니가 아니 요리를 정말 잘하는데 뭔가 엄마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속상할 수도 있거든요 아 요리를 열심히 잘 했는데 그러게요 그럴 수도 있네요 네 그쪽이 더 가까울 것 같아요 뭔가 건강식 단백질 식단 요리를 좀 열심히 하시는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라면만 찾으니까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아들이었던 적이 있잖아요 네 저희 어머니는 식당도 하셨고 요리 진짜 잘하거든요 오 근데 저는 집밥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오 계속 식당에서 먹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아 그쵸 그럴 수 있죠 네 직업형 같은 거죠 네 근데 이게 저 우리 어머니 요리 실력하고 상관없는 거거든요 그냥 제가 그런 거거든요 맞아요 저도 똑같이 그 라면에 엄청 꽂혔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냥 먹다 보면은 그냥 계속 평생 라면만 먹을 건 아니니까 노래 한 곡 듣고 나서 계속해서 봉그래들의 사연 만나볼게요 알렉스 그대 라면 노래 듣고 왔고요 김태현님이 어떻게 라면만 들려 그러니까요 저희 라면 갑자기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라면 얘기 계속 했잖아요 저희도 노래 나가는 동안 라면 얘기만 했습니다 오윤영 님이 똑같이 느끼신 것 같아요 이 와중에 라면 땡기네요 오늘 점심은 라면입니다 이라고 보내주셨네요 이것도 정말 이제 곧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라면에 김밥 아 김밥 푹 찍어가지고 아 찍어 먹는 파예요 저는 면을 먹고 난 후에 김밥을 먹습니다 찍어 먹지는 않고 저는 찍어 먹는 편입니다 아 진짜 끝이 없네요 계속해서 비공감 댓글 사연 만나볼게요 네 이번에도 문체시께서 읽어주세요 이다은 님이 보내주셨고요 부장님께서 회사 단톡방을 만드셨는데요 집에 와서는 단톡방 알림 꺼놨더니 왜 단톡방 안 보냐고 그러시는데 집에 오면 4시간 아닌가요? 회사 단톡방은 회사에서 잘 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네 그 회사에서 잘 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게 또 회사의 또 성격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이것도 아 이게 급히 봐야 되는 연락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회사다 개인 연락하면 되지 않나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단톡방? 근데 저는 근데 왜 회사에서 단톡방을 만들었지? 단톡방이 원래 있지 않나요? 그래요? 저는 어쨌든 회사를 다녀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안 다녀봤어요 아 지금 아 지금 진짜 놀라운 사실 알았네요 제가 이제 라디오 DJ를 하니까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교입니다가 회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름다운 이 아침입니다 봉태교에서 봉태교 빼고 단톡방이 있대요 그러니까요 그 어떡해요 왜 안 계세요 여기 엉망입니다 프로그램이 정말 아니 정말 아니 이게 말이 돼요? 문지씨?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교입니다의 단톡방인데 봉태교가 없대요 음 네 그 홍철 없는 홍철팀 같은 거죠? 그런 거죠 태교 없는 태교팀 네 매력 있는데요 전 찬성입니다 매력이 있다는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게 봉태교가 있는 것보다 더 매력이 있다는 거 저도 그건 인정은 해요 하지만 엉망이라는 거죠 엉망 엉망 진창일수록 더 매력적일 수도 있다 자 근데 사이팔팔님이 네 문자 보내주셨는데 긴급한 사안일 수 있으니 단톡방 확인은 하시되 별로 안 중요한 얘기면 일십하세요 그러니까요 어 맞아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냥 확인은 할 수 있다 확인은 하는데 어 별로 안 중요한 거면 일십해라 근데 추은주님이 추가 수당 주시면 볼게요 하하 음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제 친구들만 해도 직장에서 나오면은 그 완전 그 직장 얘기하는 것도 싫어하고 뭔가 그러니까 이건 것 같아 그러니까 회사에 있는 동안은 네 보는데 네 퇴근까지 해서 봐야 되느냐 그쵸 근데 사실 그게 워라벨인 거잖아요 그 그 뭔가 일을 할 때 딱 일하는 느낌 쉴 때 쉬는 느낌이 나야 되는데 쉴 때에도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게 너무 그 밸런스가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지은 곽지은님이 근데 퇴근 후 톡은 예의가 없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니까 어 이다은 씨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그건 것 같아 회사에서 본다 하지만 퇴근 후까지로 계속 연락 오고 그걸 답을 해야 되고 저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쵸 그걸 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단톡방 안 보냐고 음 확인을 하실 때 일시패라 이게 저는 저는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오늘 어 저희 제작진에게 초대를 해달라고 하고요 네네 어 저녁부터 네 아이가 잠든 밤부터 연락을 해야겠어요 그리고 내일 와서 왜 단톡방 안 보냐고 네 왜 숫자가 사라지지 않지 아 2010님이 저희 팀은 부장님만 없는 단톡방 따로 있어요 어 근데 제가 정말 자존심 상하는 건 뭔지 아세요? 네 저희 피디가 저보다 나이가 많거든요 어 이거 2010님 혹시 그 우리 제작진분 그 번호는 아니겠죠? 여기서 온 문자는 아니겠죠? 아 제작진이 네 사연을 보낸다? 네 와 진짜 이 틈을 타서 대단하네요 저는 그냥 이 단톡방이라는 프로그램을 없애는 게 어떤가 다 같이 합의를 보는 게 어떨까요? 단톡방이 없으면 근데 너무 소통하기가 어렵죠 아 그래요? 네 단톡방은 있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대체적으로 서운하고 섭섭한 날이 많은 방송인 것 같아요 네 오늘 대체적으로 정말 뭔가 맘처럼 되지 않는 그런 날? 네 그러면은 저희가 네 광고를 듣고 올게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네 박문치 씨와도 인사 나눌 시간인데요 저와 함께한 두 번째 시간 어떠셨나요? 어 이제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뭔가 이제 사촌 정도가 되었다 친척집 정도가 되었다 아 좀 더 편해졌다 한 번 더 오면 이제 저희 집 같을 것 같은데요 아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어쨌든 끝으로 우리 봉그레 여러분들에게 인사해 주세요 네 봉그레 분들 저희 이제 세 번째 만남을 기다리면서 저는 열심히 살고 있겠습니다 제재 방문치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근데 조만간 다시 만나고요 네 김재덕 님께서 그런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저희 사장님도 단톡방에 없다고 음 단톡 들어가지 마시라고 근데 저 고용됐어요 문치 씨랑 인사 나누고요 네 네 어 오늘 끝곡은 박문치 박문치 유니버스 네 젊은이 스타일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건 제가 클로징에 하고요 네네 어 제가 이제 뒤에 매직아이 네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아 네 네 제가 매직아이를 뒤에 그려놨잖아요 네네 어 매직아이를 잘 보면은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정답은요 네 흥치뿡입니다 네 에이 끝곡으로는 박문치 박문치 유니버스 지금 막 미국 모든 곳을 공연하고 한 박문치 박문치 유니버스의 쿨한사이 듣고 오시고요 저는 내일 목요일에도 보는 라디오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괜찮은 하루가 될 겁니다 에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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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 에러우 유니버스의 쿨한사이 공연합니다 조금빙